난 들어가서 일단 자, 뷔야 너가 문을 뚫린다면서 해봐 딱딱 낙낙낙 일단 제가 그리고 얘기를 해야죠 Excuse me, we're Korean, we're Korean hiphop group We're BTS, and we'd like to show you some performances 그리고 좋아하시면 이 떡을 드시면 돼요 굉장히 이렇게 사는 사는 설명을 해야죠 그리고 퍼포먼스를 그렇죠, 이제 한 명씩 퍼포먼스를 보여줘야죠 이러면 공평하잖아요 한번 보여줘요, 맛보기 맛보기 5, 6, 7, 8 Hello, my name is V 아니 퍼포먼스 하라고 얘네 진짜 왜 그러냐고 컨셉이야 이거 컨셉 여기 LA라고 해도 우리가 한국인이야 5, 6, 7, 8 We're less lonely girl Yeah, good 맛보기죠 맛보기도 아니야, 그냥 진짜 간 봤어, 자네 간 봤어